안녕하세요. 김작가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한국문학 단편 수작으로 손꼽히는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호성님의 두 작품입니다. 순수문학으로 향토색이 짙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세련된 언어, 풍부한 어휘, 시적인 분위기의 문체로 예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성님의 수탁은 못난 한 마리 수탁을 작가와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성장소설입니다. 1938년 삼천리 문학에 발표한 장미 병들단은 음악가와 영화 배우를 꿈꾸고 진보적인 책을 읽으며 운동까지 주도한 깨어있는 여학생, 남죽의 좌절된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수탁 이효석 을소는 요사이 울적한 마음에 닭 시중도 게을리하게 되었다. 그 알뜰히 기르던 닭들이 도무지 눈에도 들지 않으며 마음을 당기지 못하였다. 모이는 세려 뜰앞을 아른거리는 꼴을 보면 나뭇개비를 집어들게 되었다. 치우지 않은 우리 속은 지저분하기 짝없다. 두 마리를 팔면 한 달 수업료가 된다. 우리 안에 수요가 차차 줄어짐이 그다지 애틋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제때 가질 운명을 못 가지고 우리 안을 헤매는 한 달 동안의 운명을 벗어난 두 마리의 꼴이 눈에 거슬렸다. 학교에 안 가는 그 한 달 수업료가 늘려진 것이다. 그 두 마리 중에서도 못난 한 마리의 수탁. 가장 초라한 꼴이었다. 허울이 변변치 못한 후에 이웃집 닭과 싸우면 판판이 졌다. 물어 뜯기운 밴드라미에는 언제 보아도 피가 새로이 흘러 있다. 거정 눈인데다 한쪽 다리를 전다. 죽지의 깃이 간지런하지 못하고 꼬리조차 짧았다. 어떤 때면 암탉에게까지 쫓겼다. 수탁 구실을 못하는 수탁이 보기에도 민망하였으나 요사이 와서는 민망한 정도를 넘어 보기 싫은 것이었다. 더구나 한 달의 운명을 우리 안에 더 붙이게 된 것이 을손에게는 밉살스럽고 흉측스럽게 보일 뿐이었다. 학교에 못 가는 마음이 몹시 답답하였다. 능금을 따고 낙원을 쫓기운 것은 전설이나 능금을 따다 학원을 쫓기운 것은 현실이다. 농장의 능금은 금단의 과실이었다. 을손들은 그 율칙을 어긴 것이다. 동무들의 꼬임에 빠졌다는 이보다도 을손 자신 능금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다. 능금은 사치한 욕망이 아니다. 필요한 식욕이었다. 당번은 다섯 명이었다. 누에를 다 울린 후라 별로 할 일 없이 한가하였던 것이 이를 저지른 시초일는지 모른다. 잡담으로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방을 나가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과수원의 철망을 넘었다. 먹다 남은 것을 아궁이 속에 넣은 것은 감쪽 같았으나 마지막 한 개를 방구석 뽕잎 속에 간직한 것이 실책이었다. 이튿날 아침 과수원 속의 발자취가 문제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뽕잎 속의 그 한 개가 발견되었다. 수색의 길은 빤하다. 간밤에 다섯 명의 당번이 차례로 반 단임 앞에 불리우게 되었다. 굳게 언약을 해놓고서도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 어디로부터인지 교묘하게 부서진다. 약한 한 동무의 입에서 기어이 실토가 된 모양이었다. 한 사람씩 거듭 불려 들어갔다. 두 번째 호출이 시작되었을 때 을소는 개상한 곳에 있었다. 몸이 무거워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의 귀찮은 시간을 피하려 일부러 그곳을 고른 것이었다. 한 사람이 들어가 간신히 웅크리고 앉았을 만한 네모진 그 좁은 공간. 거북스럽기는 하여도 가장 마음 편한 곳도 그곳이었다. 그곳에 앉았으면 마치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것과도 같이 몸이 거뿐한 까닭이다. 밖 운동장에서는 동무들의 짓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닿는 소리에 섞여 공 구르는 가벼운 소리가 실세 없이 흘러와 몸은 그 즐거운 소리를 타고 뜬 것 같다. 을소는 현재 치조를 받고 있을 당번의 동무들과 자신의 형편조차 잊어버리고 유유히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한 개 집어내어 불을 붙였다. 실상인즉 담배도 능금과 같이 금단의 것이었으나 율칙을 어김은 인류의 조상이 끼쳐준 아름다운 공덕이다. 더구나 그곳에서 한 모금 피우기란 무상의 기쁨이라고 을소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곳도 그곳의 특이한 풍속으로 벽에는 옷을 입지 않을 때 남녀의 원시적 자태가 유치한 필치로 낙서되어 있다. 간단한 선, 서투른 그림이면서도 그것은 일종의 기쁨이었다. 능금을 먹은 후에 담배를 피우며 낙서를 하며 위반을 거듭하는 동안에 을소는 문득 학교가 싫은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다. 가령 학교에서 능금 딴 제자를 문초한 교사가 일단 집에 돌아갔을 때 이웃집 밭에 능금을 딴 어린 아들을 무슨 방법으로 처벌할 것이며 그 자신 능금을 따던 소년 시대를 추억할 때 어떤 감상과 반성이 생길 것인가 또 혹은 학교에서 절제 미덕을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불의의 정욕에 빠졌을 때 그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여야 오를 것인가 마치 식계명을 설명하는 목사 자신이 가늠의 재에 신음하는 것과도 흡사한 그 경우를 가깝게 생각하여 특수한 과학과 기술을 배워야 그것을 이용할 자신의 농토조차 없는 형편이 아닌가 변변치 못하다 초라하다 잣단 보수를 바라 이 굴욕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좁고 거북한 굴레를 벗어나 아무대로나 넓은 세상으로 뛰고 싶다 을손의 생각은 곧비를 놓은 말같이 그칠 바를 몰랐다 아마도 오래된 듯하다 하악종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이튿날 아버지는 단벌의 나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학교에 불리웠다 무기정악의 처분이었다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한 모양이었다 정든 아들을 빼질할 수도 없었으므로 을손은 우리 안에 닭을 모조리 훌루들여 팔아가지고 내빼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났으나 그것도 할 수 없어 빈손으로 집을 떠났다 이웃 고울을 헤매다가 사흘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밭일도 거들 맥없어 며칠은 천치같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안에 닭의 무리가 눈에다 보였다 가운데에서도 못난 수탁의 꼴은 한층 초라하다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여도 이웃집 닭에게 지는 가련한 신세가 보기에도 안타까웠다 못난 수탁 내 꼴이 아닌가 을손은 화가 버럭났다 한가한 판이라 복녀와는 자주 만날 수는 있는 처지였으나 겸연적은 마음에 도리어 주저되었다 을손에 저분을 복녀는 확실히 좋게 여기지는 않는 눈치였다 복녀는 의지의 여자였다 반년 동안에 원잠종 제조소에 견습생 강습을 마친 터이라 오는 봄부터는 면의 잠업 지도생으로 나갈 처지였다 건듯하면 게을리되는 을손의 공부를 권하여 주고 매질하여 주는 복녀였다 학교를 마치면 맞들고 벌자는 언약이었으나 을손의 이번 실수가 복녀를 실망시킨 것은 확실하였다 무능한 사내 복녀에게 이같이 의미 없는 것은 없었다 하루저녁 복녀를 찾았을 때 을손에게는 모든 것이 확적이 알렸다 나온 것은 복녀가 아니여 복녀의 어머니였다 앞으론 출입도 피차에 잦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섭섭하기 그지없네 뜻을 몰라 우두커니 서 있으려니 복녀의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기어이 알맞은 사람을 하나 구해봤네 천근같은 무쇠가 등골을 내리쳤다 조합에 얌전한 사람이 있다기에 더 캐지도 않고 작정하여 버렸어 복녀는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을손은 허전허전 뛰어나왔다 복녀의 뜻일까 춘향모의 짓일까 물을 필요도 없었다 눈앞이 어둡고 천지가 헐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은 눈에 아무것도 어리우지 않았다 앙상한 밤송이 같은 현실 한 달이 넘어도 학교에서는 복교의 통지도 없다 저녁 때였다 달기 우리 안에 들어 각각 잠자리를 차지하였을 때 맑았던 수탉이 어슬어슬 돌아왔다 또 싸운 모양이었다 찢어진 맨드라미에는 피가 생생하고 퉁겨진 죽지의 깃이 거꾸로 뻗쳤다 다리를 저는 것은 일반이나 걸어오는 방향이 단정치 못하다 자세히 보니 눈이 한쪽 찌그러진 것이었다 감긴 눈으로 피가 흘러 털을 물들였다 참혹한 꼴이었다 측은한 생각은 금시의 미움의 감정으로 변하였다 을소는 불같은 화가 버럭 났다 그 꼴을 하고 살아서는 무엇해 살기를 띈 손이 부르르 떨렸다 손에 잡히는 것을 대구 말고 달객에 던졌다 공칙하게도 명중되어 순간 다리를 뻗고 부득거리는 꼴에서 을소는 시선을 피해버렸다 끊었다 이었다 하는 가엾은 비명이 을소 내 오장을 뒤흔들어 놓는 듯 하였다 장미 병들다 싸움이라는 것은 허다하게 보았으나 그렇게도 짧고 어처구니 없고 그러면서도 싸움의 진리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은 드물었다 받고 차고 찍고 고함치고 욕하고 발악하다가 나중에는 피차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맞고 넘어지고 항복하고 그뿐이었다 처음도 뒤도 없이 깨끗하고 선명하여 마치 긴 이야기의 앞뒤를 잘라버린 필름의 몇 토막과도 같이 신선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그 신선한 인상이 마침 영화관을 나와 그 길을 지나던 현보와 남주 두 사람의 발을 문득 머무르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람들 속에 한몫 끼어 섰을 때에는 싸움은 벌써 끝물이었다 영화관 음식점 카페 매약점 등이 어수선하게 질비하여 있는 뒷거리 저녁때 바로 주렴을 들이운 식당 문앞이었다 그 식당의 쿡으로 보이는 흰옷에 흰 주발모자를 얹은 두 사람의 싸움이었으나 한 사람은 육중한 장골이오 한 사람은 까무잡잡한 약질이어서 하기는 그 체질에 벌써 승패가 달렸던지도 모른다 대체 무엇이 싸움의 원인이며 원안의 근거였는지도 모르나 하루아침에 문득 생긴 분김이 아니여 오래 두고 엉겼던 불만의 화풀임은 두 사람의 태도로서 좋게 추측할 수 있었다 말로 겨루다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주먹다짐에 맡기게 된 것임은 불악스런 두 사람의 주먹살에 나타났으니 약질의 살기를 띈 안팡진 공격에 한 번 주춤하였던 장골은 갑절의 힘을 주먹에 다져지고 그의 면상을 오돌지게 욱박았다 소리를 치며 뒤로 쓰러지는 바람에 문앞에 세웠던 나무분이 넘어지며 깨뜨려지고 노가주 나무가 솟아났다 면상을 손으로 가리워 지고 비슬비슬 일어나서 달려들려 할 때 장골의 두 번째 주먹에 다시 무르개도 넘어지고 말았다 땅위에 문질러져서 얼굴은 두어군데 건불게 피가 배고 두 줄기의 코피가 시로리 같은 가느다란 줄을 그으면서 흘렀다 흘렀다 단번에 혼멍하게 지쳐서 쭉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질은 간신히 몸을 세우고 다시 한번 개신개신 일어나서 장골에게 몸을 던지다가 장골이 날색에 몸을 피하는 바람에 걸어보지도 못한 채 또 나가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이나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코만 흑흑 울리더니 마른 땅에는 금시에 피가 흘러 넓게 퍼지기 시작하였다 졌다 짧게 한마디 그러나 분한 듯이 졌으니 그것으로 싸움은 끝난 셈이었다 항복이냐 장골은 는실도 하지 않고 마치 그 벅찬 힘과 마음의 티끌 만큼의 영향도 받지 않는 듯이 유들유들하게 적수를 내려다 보았다 힘이 부쳐 그렇지 그리 쉽게 항복이야 하겠나 뼈다구에 힘 좀 맺히거든 다시 덤비렴 아무렴 그때까지 내 목숨 하나 살려둔다 의젓하고 유효하게 대꾸하면서 약질이 피투성의 얼굴을 넌지시 쳐들었을 때 현보는 그 끔찍한 꼴에 소름이 끼쳐서 모르는 결에 남죽의 소매를 끌었다 남죽도 현장에서 얼굴을 피하여 재촉을 기다릴 결을 없이 급히 발을 돌렸다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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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말이 없었다 우연히 목도하게 된 그 도련한 장면에서 받은 감격이 너무도 컸다 강하고 약하고 이기고 지고 이 두 갤뿐 지극히 간단하다 강약이 부동으로 억센 장골 앞에서는 약질은 욕을 보고 그 자리에 폭삭 쓰러져 버리는 그 일장의 싸움 속에서 우연히 시대를 들여다본 듯 하여서 너무도 짙은 암시의 현보는 마음이 얼떨떨 하였다 흡사 약질같이 자기도 호되게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듯도 한 실감이 전신을 저리게 흘렀다 영화의 한 토막같이 아름답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역시 그 장면에서 받은 감동을 말하는 남죽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보였다 아름답다는 것은 패한 편을 동정함일까 아름다운 까닭에 슬프고 슬프리만큼 아름다운 것 눈물까지 흘리게 한 것은 별수 없이 그가 누구나가 저하여 있는 현대의식에서 온 것임을 생각하면서 현보는 남죽을 뒤세우고 거린목 찻집 문을 밀었다 슬픔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남죽과 같이 현보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빈첩하게 일으켜 세우게 된 것은 방금 보고 나온 영화 때문이었던지도 모른다 영화관에는 마침 목격자가 걸려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된 그 아름다운 한 편이 장면 장면 남죽을 울렸다 전체로 슬픈 이야기였으나 가련한 주인공의 운명과 애잔한 여주인공의 자태가 한층 마음에 찔렀다 억울한 혐의로 아버지를 여인 어린 자식을 데리고 늙은 어머니가 어둡고 철양한 저녁에 무덤 쪽을 바라보는 장면과 흐린 저녁때 빈민가 다리 아래 장면과는 금시의 눈물을 솟게 하였다 다리 아래 장면에서는 거지의 자동풍금소리에 집집에서 뛰어나온 가난한 빈민들이 그 슬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요란한 소리를 듣고 순경이 달려와서 춤을 금하고 사람들을 해칠 때 억울한 혐의로 아버지를 재판한 늙은 검사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항의를 하나 용납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비실비실 그 자리를 헤어진다 그 웅성거리는 측은한 꿀들이 실감을 가지고 가슴을 재웠다 어두운 속에서 남죽은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몇 번이고 훔쳐냈다 눈물로 부덕부덕한 얼굴을 가지고 거리에 나오자 당면하게 된 것이 싸움의 장면이었다 여러가지의 감동이 한대 합쳐져 눈물을 자아나게 한 것이다 하기는 남죽들의 현재 형편 그것이 벌써 눈물 이상의 것이기는 하다 두주일 이상을 겪고 가주 나온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다 남죽은 현재 초라한 꼴 빈 주머니에 고향에 돌아갈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도리도 없이 진태 유곡의 처지에 있는 셈이었다 목격자 속의 주인공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다 현보와 막연히 하루를 지우려 영화 구경을 나선 것도 또렷한 지향 없는 닥치는 대로의 길 그 자리의 뜻이었다 온전히 그날 그날에 떠도는 부평초요 키 이른 배요 목표 없는 생활이었다 극단 문화자가 설립되자마자 와해된 것이 두주일 전이었다 지방 공연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려고 일부러 서울을 떠나 지방의 도예로 내려와 기폭을 든 것이었고 그것이 도리어 화되어 엄격한 수준에 걸린 것이었다 인원을 짜고 각본을 선택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첫째 공연을 내려왔던 것이 그다탄 이유 없이 의회에도 거슬리는 바 되어 한꺼번에 몰아가 버렸다 거듭 돌아보아야 그럴만한 원인은 없었고 다만 첩첩한 시대의 구름에 타심이 짐작될 뿐이었다 각본을 맡은 현보는 고향이 바로 그곳인 탓으로인지 의회에도 속히 놓이게 되고 뒤를 이어 남즉 또한 수월하게 풀리게 되었으나 나머지 인원들은 자본을 댄 민삼 연출을 맡은 인수 배우인 학주 그의 그의 변몇은 아직도 날이 먼 듯 하였다 먼저 나오기는 하였으나 현보와 남죽은 남은 동무들을 생각하고 또 한가지 자신들의 신세를 돌아보고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하늘 노릇없이 허구한 날 거리를 헤매는 수밖에 없던 현보와 역시 별 목표 없이 유행가수를 지원해 보았다 배우로 돌아서 보았다 하던 남죽에게 극단의 설립은 한 희망이요 자극이어서 별안간 보람있는 길을 찾은 듯도 하여 마음이 띄고 흥이 나던 것이 의회의 타격에 길을 꺾기우고 나니 도로 제자리에 주저앉은 셈이었다 파랗게 우러러 보이던 하늘이 조각조각 부서져버리고 다시 어두운 구렁텅이로 밀려 빠진 격이었다 현보의 창작각본 헐어진 무대와 오네일의 번역극 고래의 한마귀 상연 예정이어서 남죽은 그 두 각본의 여주인공의 구실을 자기의 비유에 맞는 것으로 그지없이 자랑하였다 예술적 흥분에 또 한가지의 기쁨은 그런 줄 모르고 내려왔던 길에 구면인 현보를 7년 만에 뜻밖의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이 기운은 현보에게도 물론 큰 놀람이자 기쁨이었다 극단의 주목을 보게 된 민삼이 서울서 적어 내려보는 인원의 열명 속에 여배우 혜련의 이름을 발견하고 현보는 자기 작품의 주연을 맡은 그 여배우가 대체 어떤 인물 읽고 하고 호기심이 일어났을 뿐 무심히 덮어두었던 것이 막상 일행이 내려와 처음으로 상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남죽임을 알고 어지간히 놀랐던 것이다 혜련은 여배우로서의 예명이었다 7년 전에 알고는 그 후 까딱 소식을 몰랐던 남죽을 그런 경우 그런 꼴로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이야 피차의 짐작도 못하였던 것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날 밤 둘은 끝없는 이야기와 추억에 잠겼다 서울서 학교에 다닐 때 우연히 세죽 남죽 자매를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경영하여가는 책점 대중원에 출입하게 된 때부터였다 대중원은 세죽이 단독 경영하는 것이었고 남죽은 당시 여학교에서 공부하는 몸으로 형의 가게에 기식하고 있는 셈이었다 세죽의 남편이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뒷일을 예료하고 가족들의 호구지책으로 미리 버린 것이 소규모의 책점 대중원 이었다 남편의 남편의 노일날을 몇 해 고간에 기다려 가면서 세죽은 적막한 홀몸으로 가게를 알뜰히 보면서 어린 것과 동생 남죽의 시중을 지성껏 들어왔다 남죽은 어린 나이에도 철이 들어서 가게에 버려놓은 진보적 서적을 모조리 읽은 나머지 마지막 학년 때에는 오돌지게도 학교에 일어난 사건을 지도하다가 실패한 끝에 쫓겨나고 말았다 학업을 이루지 못한 채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어 그 후로는 별수 없이 가게일을 도울 뿐 건둥건둥 나를 지우는 수밖에 없었다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어대고 아름다운 목청을 놔 노래를 불러대고 하였다 목소리를 닦아서 나중에 음악가가 되어볼까도 생각하고 얼굴의 윤곽이 어글러글한 것을 자랑삼아 영화 배우로 나갈까도 꿈꾸었다 그 시기에 그를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현보는 그 남다른 환경에서 자라가는 늠출한 처녀의 자태 속에 물론 시대적 정열과 생장도 보았으나 더 많이 아름다운 감상과 앳글른 꿈을 엿보았던 것이다 다발한 머리를 부수수 해뜨리고 밋밋하고 건강한 육체로 고운 멜로디를 읍조릴 때에는 그의 몸 그대로 가 구석구석 아름다운 꿈을 한빵 머금은 흐뭇한 꽃이었다 건강한 그러나 상하기 쉬운 한 송이의 꽃이었다 참으로 아담한 꽃을 보는 심사로 남죽을 보아왔다 그러나 현보가 학교를 마치고 서울을 떠날 때가 그들과의 접촉의 마지막이었으니 동경에 건너가 몇 회를 구운 뒤 고향에 나와 일없이 지내게 된 전후 며칠 동안 다만 책점 대중원이 없어졌다는 소문을 풍편에 들었을 뿐이지 그 뒤 그들이 고향인 관북으로 내려갔는지 어쨌는지 남죽과 세죽의 소식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미처 생각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만한 여유조차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커녕 자신의 생활이 눈앞에 가로막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현대인으로서의 자기 개인에 대한 생각이 줄을 찾기 어렵게 갈피갈피로 찢어졌다 갈라졌다 하여 뒤섞이는 까닭이었다 7년 후에 우연히 만나고 보니 시대의 파도에 농락되어 꿈은 조각조각 사라지고 피차의 극골이었다 하기는 그나마 무대 배우로 나타난 남죽의 자태에 옛 꿈의 한 조각이 아직도 간당간당 달려있는 셈인지도 모르나 아담 아담 꽃은 꽃은 존먹기 시작한 그 어딘지 희줄그러진 한 송이임을 현보는 또롯이 느꼈다 시간을 남죽 남죽에게는 한 가운데여서 거기에는 형 세죽이 밭을 가꾸고 염소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한 번 놓였다 재차 들어가게 된 세죽은 이번에는 고향에다 편편하게 자리를 잡고 서점 대신에 평야의 한복판에서 염소를 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예에 지친 남죽에게는 지금 무엇보다도 염소의 젖이 그리웠다 염소의 젖을 벌떡벌떡 마시고 기운차게 소생됨이 한 가지의 원이었다 몇십원의 노자쯤을 동무에게까지 빌기가 현보로서는 보람없는 노릇이었으나 늘 메말라서 누런 현대의 악마와는 인연이 먼 그로서는 하는 수 없는 것이었다 찻집이라도 경영해볼까 하다가 아버지에게 호통을 들은 후부터는 돈을 다 쓰기도 불쾌하여서 주머니에는 차 한 장 값조차 떨어질 때가 있었다 누구나 다 말하기를 꺼려하고 적어도 초연한 듯이 보이려고 하는 돈의 명제가 요새와서는 말하기 부끄러울이 만큼 자나깨나 현보의 머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악마에 악마에 대한 절실한 인식은 일종의 용기를 낳아서 부끄러울 것 없이 준구에게 여비일권을 부탁하고 남죽에게는 고향언니에게도 간청의 편지를 내도록 천연스럽게 일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막상 희줄그레한 뿌라 양복에 땀에 젖은 모자를 쓴 가련한 그를 대하였을 때 현보는 준구에게 그것을 부탁하였던 것을 일순 니우쳤다 희이답답한 그의 꼴이 자기의 꼴과 매일반임을 보았던 까닭이다 그래도 의젓한 걸음으로 층계를 걸어올라 식당에 들어가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하고 음식을 분부하고 난 후 준구는 손수건을 꺼내 꺼릴 것 없이 얼굴과 가슴의 땀을 한바탕 훔쳐냈다 양해하게 집에는 아이들이 들끓고 아내는 만삭이 되어서 배가 태산 같은데도 아직 산파도 못됐네 다다리 빗장이들은 한 두롬씩 문간에 와서 왕먹으리같이 와글와글 지저대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제는 벌써 자살의 길 밖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네 별수 있던가 또 교장에게 구구히 사정을 하고 한장을 간신히 돌려왔네 약소해서 미안하나 보태 쓰도록 이나 하게 봉투에 넣고 말고 풀없이 구겨진 지전 한장을 주머니에서 불쑥 집어내어서 현보의 손에 지어주는 것이다 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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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현듯 가슴이 찌르르 하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손안에 남은 부풀어진 지전과 땀벤 동무의 손에 채운해 찐득한 우정이 친친 얽혀서 불씨의 가슴을 쟁 것이다 남죽은 새삼스럽게 고맙다는 뜻을 표하기도 개면적어서 똑바로 그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식탁 위에 떨어뜨린 채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오리오리 매만질 뿐이었다 낯이 익지도 못한 여자의 앞에서까지 가릴 것 없이 집안 사정 이야기를 터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시민의 자태가 딱하고 측은하고 용감하여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살며시 꺼지고도 싶은 무거운 좌중의 기분이었다 거리에 나와 중고와 작별한 뒤까지도 현보들은 심사가 몹시 울가망하였다 현보는 집에 돌아가기가 울적하고 남죽 또한 답답한 숙소에 일찍 들어가기가 싫어서 대중 없이 밤거리를 거닐기 시작하였다 동무가 일것 구해준 땀내 나는 돈을 도로 돌릴 수도 없어 그대로 지니기는 하였으나 갖출 것도 있고 하여 여비로는 적어도 그 다섯 값절이 소용이었다 현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고 그 한장 돈의 운명을 온전히 그날 밤에 밤길의 지향에 바뀌기로 하였다 레코드나 걸고 폭스트로트나 마음껏 추워보았으면 하는 것이 남죽의 청이었으나 거리에는 춤을 출만한 곳이 없고 현보 자신 춤을 모르는 까닭에 뒷골목을 거닐다가 결국 조촐한 바에 들어갔다 술래 나는 찐을 남죽은 사양하지 않고 몇 잔이고 거듭 빠셨다 어느결에 주량조차 그렇게 늘었나 하고 현보는 놀라고 탄복하였다 제법 술자리를 잡고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무사내의 시선 속에서 어울려나가는 솜씨는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술이 어지간히 돌았는지 체면 불구하고 리코드에 맞추어 몸을 으쓱거리더니 나중에는 자리를 일어서서 춤에 자세를 하고 발끝으로 달가락 달가락 춤을 추는 것이었다 현보는 역시 치흥을 못 이겨 굳이 그를 말리지 않고 현혹한 눈으로 돌이어 그의 신기한 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술은 요술장인지 혹은 춤추는 세상의 도덕은 원래 허랑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맞은편 자리에 앉았던 아까 남죽의 귀에다 귓속말로 거리의 불황자 백만 장자의 아들이 라고 가르쳐주었던 그 사나이가 성큼 일어서서 남죽에게 춤을 청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한 것은 남죽이 즉시 응하여 팔을 겨루고 스텝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춤의 도덕인가 보다 고 현보는 웃는 낯으로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으나 손님들의 비난의 소리 속에서 별안간 여급이 달려와서 춤은 금물이라 질책하고 두 사람을 가르는 바람에 현보는 문득 정신이 들면서 이 단잡한 꼴에 새삼스럽게 눈썹이 지푸려졌다 남죽의 치중의 행동도 지나쳐 허랑한 것이었으나 벼랑간 나타난 불황자의 유들유들한 심보가 괘심하게 느껴져서 주위에 대한 체면과 불쾌한 생각에 책임상 비틀거리는 남죽의 팔을 끌고 즉시 그 자리를 따와 버렸다 쓸데없이 허튼 곳에 그를 끌어온 것이 뉘우쳐도 져서 분이 좀 채 가라앉지 않았다 아무리 불황자기로 생면부지에 소락소락 안된 녀석 노여하실 것 없는 것이 춤추는 사랑끼리는 춤을 청하는 것이 모욕이 아니라 도리어 존경의 뜻인걸요 제법 춤의 격식이 익숙하던데요 남죽의 항의에는 한마디도 대꾸할 바를 몰랐으나 그러면 그 괘심한 심사는 질투에서 나온 것이었던가 그렇다면 남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셈인가 하고 현보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가지로 의심하여 보았다 참기 싫어요 견딜 수 없어요 재수같이 이 벽 속에만 갇혀 있기가 어서 데려다 주세요 대빗 이곳을 나갈 수 없으면 그 무서운 배에서 나갈 수 없으면 금방 미칠 것도 같아요 집에 데려다 주세요 대빗 벌써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추위와 침묵이 머리를 가위같이 누르는 걸요 무서워 얼른 집에 데려다 주세요 남죽은 남죽으로서 딴소리를 듣고보니 온일의 고래의 기절기절을 아직도 치흥에 겨운 목소리로 대로상에서 마치 무대에서와 같은 감정으로 외치는 것이었다 북극 해상에서 애니가 남편인 선장에게 애원하고 호소하는 그 소리는 그대로가 바로 남죽 자신의 절실한 하소연이 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나를 죽여요 이 취 무서운 공기가 나를 협박해요 이 정막 가는 날 오는 날 허구한 날 똑같은 해색 하늘 참을 수 없어요 미치겠어요 미치는 것이 손에 잡힐 듯이 알려요 나를 사랑하거든 제발 집에 데려다주세요 원이에요 데려다주세요 이튿날은 또 하루 목표 없는 지난 날의 연속이었다 간밤에 무더운 기억도 있고 남죽에게 대한 말끔하게 청산하지 못한 뒤를 끄는 감정도 남아있고 하여 현보는 오후도 훨씬 늦어 남죽을 찾았다 아직도 눈알이 붉고 정신이 개운하지 못한 남죽의 청을 들어 소풍 겸 강으로 나갔다 서선 지방의 그 도에는 산도 아름다우려니와 물의 고울이어서 여름 한철이면 강 위에는 배가 흔하게 떴다 나룻배 고깃배 석탄배 에에 지붕을 동그렇게 단 노리배와 보트와 모터보트가 강위를 촘촘하게 덮었다 노리배 에서는 노래가 흐르고 춤이 보여서 무르노군 나무 그림자를 띄운 강위는 즐거운 유언지로 변한다 산 너머 저 편은 바로 도예에서 생활과 싸움으로 들복닥거리건만 산 건너 이 편은 그와는 별 세상인 양 웃음과 노래와 흥이 지천으로 무리를 흘렀다 현보와 남죽도 보트를 세내서 타고 그 속에 한몫 끼어서 시원한 물 세상 사람이 된 듯도 싶었다 배경나무가 늘어선 위로 흰 구름이 뭉실뭉실 떠서 강 위에서는 능라도 일대 풍경이 아름다웠다 현보는 손수 노를 저으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섬 깨로 향하였다 속을 헤아릴 수 없는 푸른 물결이 배전을 찰싹 찰싹 쳤다 언니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요새는 염소젓도 적고 그렇게 쉽게 노자를 구할 수 없다나요 남죽은 소매 속에서 집어낸 편지를 봉투째 선어 조각으로 쭉쭉 찢더니 물위에 살며시 띄웠다 별로 언니를 원망하는 표정도 아니여 다만 침착한 한마디의 보고였다 며칠 동안 카페에 들어가 여금 노릇이나 해서 돈을 벌어볼까요 이 역시 원망의 소리가 아니고 침착한 농담으로 들리기는 하였으나 그 어딘지 자포자기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차차 무슨 방법이든지 있을 텐데 무얼 그리 조급하게 군단 말이요 현보는 당차는 생각은 당초에 말살시켜 버리려는 듯이 어세가 급하고 퉁명스러웠다 그러나 고향을 그리는 남죽의 원은 한결같이 절실하였다 얼음 속에 갇혀있으면 추억조차 흐려지나 봐요 벌써 먼 옛일 같아요 지금은 6월 라일락이 뜰앞에 한창이고 담의 장미는 벌써 봉우리가 앉았는걸요 이것은 남죽이 늘 즐겨서 애우는 고래 속의 한 기절이었으나 남죽의 대사는 이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물위에 둥둥 떠서 멀리 사라지는 찢어진 편지조각을 바라보며 남죽의 고향을 그리는 정은 줄기줄기 면면하였다 솔골소 시작해서 바다 있는 쪽으로 평야를 괴뚫은 흰 방축이 바로 마을 앞을 높게 내 닫고 있어요 방축이라니 그렇게 긴 방축이 어디 있겠어요 포플라 나무가 모여서고 국제열차가 갈리는 정거장 근처를 지나 바다까지 그은 심리장간을 일직선으로 뻗쳤는데 인도교와 철교 사이를 거닐기에도 20분이나 걸려요 물 한 방울 없는 모래 개천을 끼고 내다른 넓은 두근 희고 곱고 깨끗해서 마치 푸른 풀밭에 백목으로 무한대 일직선을 그은 것도 같고 두옥 양편으로 잔디가 쏙 깔린 속에 쑥이 나고 패랭이 꽃이 피어서 저녁 해가 찌링 찌링 찌면 메뚜기와 찌르레기가 철양하게 울지요 풀밭에는 소가 누운 위로 이름모를 새해가 풀위를 스치면서 낱게 날고 마을로 향한 쪽에는 조 수수 옥수수 밭이 연하여서 일하는 처녀아이가 두어 사람씩은 보이죠 여름 한철이면 조카아이와 같이 염소를 끌고 그 두귀를 거느면서 세월없이 풀을 먹여요 항구를 떠난 국제열차가 산 모퉁이를 돌아 기적소리가 길게 벌판을 울려올 때 풀먹던 소는 문득 뿔을 세우고 수염을 드리우고 에에에에에에에 하고 새침하게 한바탕 우러대곤 해요 마을 앞에 그 두굴 고향의 그 벌판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남죽의 남죽의 장황한 고향의 묘사는 무대 위에서와는 또 다르게 고요한 강물위를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놀이들 놀이들 놀이빼에서 흘러나오는 리코드의 음악이 속된 유행가가 아니고 만약 교양학의 반주였던들 남죽의 대사는 마디마디 아름다운 전원 교양학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의 전원 교양학에 치하였던 것은 아니나 그의 고향에 대한 적어도 현재 이해의 생활에 대한 그리운 정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느끼며 현보는 속히 여비를 구해야 할 것을 절실히 생각하면서 능나도와 반월도 사이에 여울로 배를 저어 올렸다 야타는 졌으나 센 물살을 거슬러 저으면서 섬에 오를만한 알맞은 물기슭을 찾았다 첫 가을이면 송이의 시절 좀 이르면 솔골로 표송이 따러가는 마을 사람들이 두귀를 히끗히끗 올라가기 시작하겠어요 본곳이 흙을 떠받듣고 올라오는 송이를 찾았을 때의 기쁨 바구니에 듬직하게 따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두귀를 걸어 내려올 때면 송이의 향기가 전신에 흠뻑 배지요 푸송이의 향기 고래 속의 라일락의 향기 이상으로 제게 그리운 것이에요 듣는 동안에 보지 못한 것이연만 현보에게도 그의 그의 말하는 고향이 한없이 그리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모래바닥이 보이는 강가로 배를 몰아넣고 섬 기슭을 잡으려 할 때 배가 몹시 요동하는 바람에 꿈에 잠겼던 남죽은 금시의 전신이 깬 모양이었다 백양나무가 들어선 사이로 새풀이 우거져서 섬 속은 단걸음에 뛰어들어 각오도 쉽게 온통 푸르게 엿보였다 발을 벗고 물속을 걷기도 귀찮아서 남죽은 배전에 올라서서 한걸음에 기슭까지 뛰어 건너려 하였다 뒤뚝거리는 배를 현보가 뒤에서 붙들기는 하였으나 원체 물의 거리가 먼 데다가 남죽은 못 미치는 다리에 불뿌리를 밟은 까닭에 껑청 발을 건너자 배가 급각도로 기울어지며 현보가 위태하다고 느꼈을 순간 풀뿌리에서 미끄러지며 볼 동안에 전신을 물속에 채워버렸다 현보가 즉시 신발체로 뛰어들어 그의 몸을 붙들어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전신은 물에 빠진 지였다 팔에 걸린 몸이 빨랫감 같이도 차고 무거웠다 하루에 작정이 흐려지고 섬의 행락이 틀어졌다 소풍이 지나쳐 목욕이 된 셈이나 물에 빠진 꼴로는 사람들 숲에 섞일 수도 없어 두 사람은 앳다로 떨어져 섬 속에 양지를 찾았다 사람들 엿보지 못하는 호젓한 앳단 곳에서 젖은 옷을 대충 말려오는 수밖에는 없었다 현보는 신과 바지를 벗어서 떨고 남죽은 속옷만을 남기고 치마 저고리를 벗어서 양지쪽 풀밭에 펴놓았다 차라리 해수욕복이나 입었던들 피차에 과의 야릇한 꼴들은 아니었을 것이나 옷을 반씩 벗은 이지러진 자태 마치 꼬리와 죽지를 뽑히우고 물 벼락을 맞은 자웅의 닭과도 같은 허수한 꼴들은 한층 우스운 것이었다 더구나 팔다리와 어깨를 온전히 드러내고 젖어서 몸에 붙은 속옷 바람으로 불밭에 선 남죽의 꼴은 더욱 보기 딱한 것이어서 그 자신은 그다지 시스러워 여기지 않음에도 현보는 똑바로 보기 어려워 자주 외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수 없이 그 꼴 그대로 만나를 옷 말리기에 허비하고 해가 진 후 채 마르지도 못한 축축한 옷을 떨쳐입고 다시 배를 젓고 내려올 때 두 사람은 불시에 마주보고 껄껄껄 웃어댔다 하루에 이지러진 희극을 즐겁게 끝막으려는 듯 웃음소리는 고요한 저녁 강 위에 낭낭하게 퍼졌다 그 꼴로 혼자 돌려보내기가 가여워서 현보는 그 길로 남죽의 숙소에 들른 채 처음으로 밤이 이슥할 때까지 같이 지내게 되었다 뜻속의 것이었던지 혹은 뜻밖의 것이었던지 그날 밤 현보는 또한 남죽과 모든 열정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그것은 반드시 한쪽에 치우친 감정의 발작이 아니라 피차의 똑같은 감정의 말하자면 공동합작이었으며 그 감정 또한 우연한 돌발적인 것이 아니여 참으로 7년 전부터 내려오는 묶고 익은 감정의 합류였다 늦은 밤거리에 나왔을 때 현보는 찬란한 세상을 겪은 뒤에 커다란 피곤을 일시에 느꼈다 일이 일인 만큼 큰 경험 후에 오는 하루를 현보는 집에 묻힌 채 가지가지 생각에 잠겼다 묵은 감정에 합류라고는 하더라도 하필 그 시간에 폭발된 것은 이때까지 피차의 감정을 감추고 시험해 왔던 까닭일까 그런 감정에는 반드시 기회라는 것이 필요한 탓일까 생각하였다 결국 장구한 시기를 두었다가 알맞은 때를 가늠보와 피차에 훔쳐낸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도 모르나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비록 미래의 계획이 없는 한 막의 애역극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죽의 마음 또한 그러려는 생각이면서도 현보는 한편 남자된 욕심으로 남죽의 허랑한 감정을 의심도 하여 보았다 대체 지난 7년 동안의 그에게는 완전히 가로안의 비밀인 남죽의 생활이 어떤 내용의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간간히 생리의 정리가 필요하듯이 남죽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혹은 한 번쯤은 결혼까지 하였다가 실패하였는지도 모르며 더 가깝게 가령 그와 다시 만나기 전에 친히 친했던 민상과는 깊은 관계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갈피갈피 들었으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그의 결벽하기를 원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며 그것을 희망할 자격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가로안의 비밀 그의 눈에 비치지 않은 부분의 생활은 그 개관할 바 아니며 다만 그로서는 그에게 보여준 애정만을 달게 여기면 족한 것이라고 결론하면서 그의 애정을 너그럽게 해석하려고 하였다 갑으로 산 애정은 아니었으나 남죽의 저지가 협착한 만큼 현보는 애정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느껴서 그의 여비 일권을 더욱 절실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를 오래도록 붙들어들 수 없는 이상 원대로 하루속히 고향에 돌려보내는 것이 애정의 의무일 것 같이 생각되었다 여비를 갖춘 후에 떳떳이 만날 생각으로 그 밤 이후 며칠 동안은 남죽을 찾지 않았다 여비를 갖춘 데야 생판 날탕인 현보에게 버젓한 도리가 있을 리는 없었다 이미 친한 동무 준구에게 한 번 청을 걸어 여의치 못한 이상 다시 말해 볼만한 알맞은 동무는 없었으며 그렇다고 그의 일신에 돈으로 바꿀 만한 기중한 물건을 지닌 것도 아니었다 오른길 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별수 없이 남은 한길을 취할 수밖에는 없었다 진종일을 노리다가 사랑문값에서 예금통장을 집어내기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은행과 조합의 통장이 허다한 속에서 우편예금 통장을 손쉽게 집어내서 도장까지 위조하여 소용의 금액을 감쪽같이 찾아내기는 하였으나 빽빽한 주의 아래에서 그것에 성공하기에는 온 이틀을 허비하였다 가정에 대한 그 불측한 반역이 마음을 괴롭히지 않은 바도 아니었으나 그만한 희생쯤은 이루어진 애정에 대한 정성과 봉사의 생각으로 닦아버리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 밤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데 소용의 금액을 넌지시 내놓음이 받은 애정의 대상을 갚는 것도 같아서 겸연적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한편 돈을 가진 마음은 즐겁고 넉넉하였다 마음도 가뿐하고 걸음도 시원스럽게 현보는 오후는 되어서 남죽의 여관을 찾았다 여관 안은 전세로 강감하고 방에는 남죽의 자태가 보이지 않았다 원체 아무 세간도 없는 방인 까닭에 텅빈 방안을 현보는 자세히 살펴볼 것도 없이 문을 닫고 아마도 놀러 나갔으리라고 하고 거리로 나왔다 찻집과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고는 밤에 다시 찾기로 하고 우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남죽의 엽서가 책상 위에 있었다 연필로 적은 사연이 간단하게 읽혔다 왜 며칠 동안 까딱 오시지 않았어요 노여운 일 계세요 여러 날 폐만 끼친 채 여비가 되었기에 즉시 떠납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만나 뵙기 주련치 않을 것 같아요 내내 안녕히 계세요 남죽 올림 도련한 보고의 현보는 길을 뽑히우고 즉시로 뒷걸음을 쳐서 여관으로 향하였다 여러 날 안 왔다고 청원을 하면서 무슨 까닭에 그렇게도 무심하고 급하게 떠나버렸을까 여비라니 닿다가 50원의 여비를 대체 어떻게 해서 구하였을까 짜장 며칠 동안 카페 여금 노릇이라도 한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여관에 이르러 다시 방문을 열어보았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텅 빈 것이었으나 그런 줄 알고 보니 사실 구석에 가방조차 없었다 경솔한 부주의를 내책하면서 그제서야 곡절을 물어보려 안문을 들어서서 주인을 찾았다 굳은 일을 하던 노파는 치맛자락으로 손을 훔치면서 한마디 불어대고 싶은 듯도 한둔치로 뜰안에 나서며 간밤에 부랴부랴 거둬가지고 떠났다는 소식을 천마디에 이르고는 디슬디슬 속있는 웃음을 띄었다 그게 대체 여배우요 여학생이요 신식 여자들은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 무슨 소리를 하려는 수작인고 하고 그다지 반갑지도 않았으나 현보는 잠자코 있을 수만 없어서 여학생으로도 보입디까 대려 한마디 반문하였다 그럼 여배우군 어쩐지 행동거지가 보통이 아니야 아무리 시체 여학생이기로 학생의 처신 머리가 그럴까 했더니 그게 여배우구려 행동이 어쨌단 말이요 하긴 여배우는 거반 그렇답니다만 빨이 시끄러워질 눈치여서 현보는 귀찮은 생각에 말머리를 돌렸다 식비는 다 치렀나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도리어 풀숲의 뱀을 쑤신 셈이었다 노파의 말주머니는 막았던 보살같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식비 여부가 있겠수 푸른 지전이 지갑 속에 불룩하던데 수단두 능란은 하려만 백만장자의 자식을 척척 끌어들이는 걸 봄은 여간 내기가 아닙디다 그런 줄 알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마도 첫눈에 후려된 눈치인데 하룻밤 정을 줘도 부자자식이 좋기는 좋거든 맨숭한 날탕이던 것이 하룻밤 새해 지전이 불룩하게 쓰러든단 말여 격이 되기는 됐어 하룻밤 지냈을 뿐 이튿날로 살랑 떠난단 말여 청천의 벼락이었다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노파의 입을 지어받고도 싶었으나 그러나 실성한 노파가 아닌 이상 거짓말도 아닐 것이어서 현보는 다만 입을 탐을 수 없었다 백만장자의 자식이라니 누 누구란 말여 아마도 말소리가 모르는 결에 떨렸던 성 싶었다 모르시오 김장로의 아들 마리에다 불황자로 유명한 현보는 현보는 아찔해지며 고리핑 돌았다 더 부를 것도 없고 흉축한 노파의 꿀조차 불현듯이 보기 싫어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둥어둥 여관을 따와버렸다 그것이 여비의 출처였던가 모르는 결에 입술이 찡그려지며 제 스스로를 비웃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김장로의 아들이라면 며칠 전 바에서 도련이 남주에게 춤을 청한 논팽이인데 어느 결에 그렇게 쉽게 교섭이 되었던가 설사 여비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둠의 여자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무서운 생각에 전신의 소름이 쭉 도두며 허전허전 깨는 다리에 그 자리에 쓰러져 울고도 싶었다 남죽은 그렇게까지 변하였던가 과거 7년 동안의 과로 속의 비밀까지가 한꺼번에 눈앞에 보이는 듯하여 현보는 속았다는 생각만이 한결같이 들어 온전히 제 정신없이 거리를 더듬었다 우울하고 불쾌하고 미칠 듯한 며칠이었다 7년 전부터 남죽을 알아온 것을 띄우치고 극단이고 무엇이고를 조직하려고 한 것조차 원되었다 속히 온 것은 비단 마음뿐이 아니고 육체까지임을 알았을 때 현보는 참으로 미칠 듯도 한 심정이었던 것이다 육체의 일부에 도련히 변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부터였으나 첫 경험인 현보는 닿다가의 변화에 하늘이 뒤집힌 듯이나 놀랐고 첫째 그 생리적 고통은 견딜 수 없이 큰 것이었다 몸에는 추잡한 병증이 생기며 용변할 때 괴로움이란 살을 찢는 듯도 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병이 바로 이것인가 보다 라고 즉시 깨우치기는 하였으나 부끄러운 마음에 대뜸은 병원에도 못 가고 우선 매약점에를 들렀다가 하는 수 없이 그 길로 의사를 찾았다 진찰의 결과는 예측과 영락 없이 들어맞아서 별 수 없이 의사의 앞에서 눈을 감고 부끄러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징그린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남죽의 자태가 떠올랐다 마음과 몸을 한꺼번에 속인 셈이나 남죽은 대체 그런 줄을 알았던가 몰랐던가 처음에는 감격하고 고맙게 여겼던 애정이었으나 그렇게 된 결과로 보면 일종의 애욕의 사기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7,8년 전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되었던 남죽의 생애가 그렇게 쉽게 병들고 상할 줄은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굳건한 꿈의 주인공이 7년 후 한다 하는 밤의 선수로 밀려 떨어질 줄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담하던 꽃은 조미버거 그것을 뿐이 아니라 한빡 병들어 상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책점 대중원 뒷방에서 겨울이면 화로전을 끼고 앉아서 독서에 열중하다가 이론투쟁을 한다고 아무나 붙들고 채 사기지도 못한 이론으로 함부로 후려대다가는 이튿날로 학교의 사건을 지도한다고 조금 출출한 동무들이면 모조리 방에 끌어다가는 이론과 토의가 자자하던 7년 전의 남죽의 옛일을 생각할 때 현보는 금할 수 없는 감에 잠기며 잠시는 자기 몸의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오늘의 남죽을 원망하느니 보다는 그의 자태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끝없이 솟았다 어린 꿈에 자라가는 것은 여러 갈래일 것이나 그 허다한 신뢰 속에서 현보는 공교롭게도 남죽에게서 가장 측은하고 빗나간 한 장의 표본을 본 듯도 하여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부정한 수단을 써가면서까지 여비로 만든 50원 돈이 뜻밖에도 망측한 치료비로 쓰이게 된 것을 생각하고 그 돈의 기관 운명을 저주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현보는 그날 밤 초저녁부터 바에 들어가 잠겼다 거기에서 또한 우연히도 문제의 거리의 불황자 김장로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마주치게 된 것은 얼마나 뼈저린 비꼬음이었던가 반지르 하면서도 유둘유둘한 그 꼬락선이가 언제 보아도 불쾌하고 노여운 것이었으나 그러나 남죽 자신의 스스로 된 일이었다면 그도 하는 수 없는 노릇이며 무엇보다도 그 당장에 그 녀석을 한 대 먹여서 고꾸라뜨릴 만한 용기와 힘없음이 현보에게는 슬펐다 녀석도 또한 그 자리로 현보임을 알아차리고 가소로운 것은 제 술잔을 가지고 일부러 현보의 탁자에 와 마주앉으며 알지 못한 웃음을 띠는 것이다 이왕 마주앉았으니 술이나 같이 듭시다 어느 결엔지 여급에게 분부하여 현보의 자네도 술을 따르게 하였다 희고 맑은 그 양주가 향기로 보아 손래나는 찐인 것이 바로 그 방과 같은 것이어서 이 또한 우연한 비꼼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바에 무엇을 속이겠소 터놓고 말이지만 사실 내겐 비싼 흥정이었소 자랑이 아니라 나도 그 길엔 상당히 밝기는 하나 설마 그런 흠이 있는 줄이야 뒤 알았겠소 온전히 홀리온 셈이지 그까짓 지갑쯤 털이 흥고야 아까울 것도 없지만 몸이 괴로워 못 견디겠단 말이요 허구한 날 병원에만 다니기도 창피하고 맥주가 지켜라게 날마다 와서 이 몸이 언제나 개운해지는지 술잔을 내고는 얼굴을 찡그리고 쓴엿음을 띄우는 것을 보고는 녀석을 해낼 수도 없고 맞장구를 칠 수도 없어서 현보는 얼떨떨할 뿐이었다 당신도 별수없이 나와 동요항 이리요 동요항끼리 마음을 헤치고 하룻밤 먹어봅시다 그려 하면서 굳이 술잔을 권하는 것이다 현보는 녀석의 면상에 잔을 던지고 그 자리를 일어나고도 싶었으나 실상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난처한 표정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일어나고 감사합니다.